KBS 연기대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서강준씨 안녕하세요 서강준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그리고 우리 가족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남자 우리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냥 그냥 사랑하는 우리 누나 그냥 그냥 사랑하는 우리 누나 너무 고맙고요 건강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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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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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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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